조금만 더 모이시면 우리 또 공연하실 분 내가 소개를 해드릴께요 그래서 내가 땜빵이요 사람 모으는데 재주가 있길라 부담 갖지 말고 파는 것도 없으니까 가실 분은 가도 되고 오실 분은 와도 되고 그거 이제 또 더 시원하다 그러면 저한테 말씀하셔 우리 눈이 더워가지고 부채질 하는거요 뭐 힘들게 그러냐 나한테 얘기를 하지 이렇게 딱 놓고 여기서 3단을 강하게 놓으면 거기까지 발을 가지않아 왕창하게 손아프게 땀나게 왜그래야 나한테 얘기를 하라니까 걱정하지 말고 안동력 한 번 더 올라가고 간단하게 재밌는 맛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경례 역시 이행자는 이행자여 희 Vasuka 응 했어요 Air Epid 아이 이름만 한 번만 없어서 너만 적은 이 약속한 사랑은 새벽 온암 흘리기 두근두근 가득이 가득해 하나도 없니 너무넘도 없니 내가 다닐 사람아 가득한 내 맘만 놓고 오는가가 기적절이 이기 묻진 맘에 원수로다! 아이고 어디서 부르셔 빨리 안되셔 야 돈은가 돈 500원씩 이어 놓다! 오! 오! 흑압이 찢어여 가는 사람 뿐이었나나 저 흐린들이 기름만 한 번 더 해보셨어 만나자고 약속하자고 새벽부터 온없는 이길 흐름 가리기 바보기 사모는 거리, 모모는 거리 늘어나보는 사람아 기다리는 내 마음만 놓고 넘는가 밤이 깊은 영꽃역에서 기다리는 내 마음만 놓고 넘는가 밤이 깊은 영꽃역에서 기다리는 내 마음만 놓고 넘는가 밤이 깊은 영꽃역에서 기다리는 그 날 schwer 나가는 잘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